네 이번 시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핸드마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자 양해해 주시구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강의노트로는 28페이지구요 그 다음에 교재는 242페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노트로 잘 정리가 돼야 되요 우리 ppt로 강의하고 있는게 지금 강의노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강의노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핵심정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 점수가 아주 재수없게 나온다구요 자 보겠습니다 착오 그러면 착각해서 잘못 의사표시를 한거죠 우리 1월달에도 강의했던거 있는데 이런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가방의사에서 되게 비싼 가방이에요 540만원짜리 가방을 착각해서 잘못 동그라미나 빼버린거에요 그랬더니 표시된건 54만원이 되어버렸죠 그 뒤 팔려고 하는 의사는 540만원이었는데 표시된건 54만원인거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건 표시가 됐는데 이게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길 것인가 요게 문제인거죠 그게 착오로 인한 의사입니다 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봐보세요 540을 54로 했는데 그걸 모르고 한거에요 만약에 그걸 알고 했으면 비즈니 표시 알고 상대방과 짜고 했으면 통정의 표시 이렇게 되겠죠 알고 했으면 비즈니 표시 알고 짜고 했으면 통정의 표시가 된다 그런데 이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요거에요 그런데 그게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내용에 착오해야 돼 그리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 내용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계약서에 써진거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있지만 좀 사소한거 가지고는 취소 못하고 중요한거 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는 거야 중대한 과실 우리 과실 그러면 과실에는 가벼운 과실 경과실과 그리고 무겁고 큰 과실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이 있는데 민법의 원칙은 경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과실로 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피해를 메꿔줘야죠 손해배상 해줘야지 되죠 경과실로 남의 차를 살짝 긁었어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하고요 근데 이제 중대한 과실은 따로 특별히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여기서 중과실이 한번 나오고 또 뒤에 가면 중과실이 한번 나와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면 삼합중대 이렇게 나온다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과실로는 치수할 수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치수 못해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소송에서는요 주장만 하면 안 돼 주장하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증명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표의자에요 표의자가 취소를 하면 효력이 없어지겠죠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상대방은 야 너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너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누가 주장할지만 알면 된다 어 네 상대방은 효력이 그냥 있기를 바라는 거죠 540만원짜리가 아니라 54만원에 그 가방 매매 계약이 되기를 상대방은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너희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령이 내용의 착오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의 착오여야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어 첫 번째 표시상 착오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엑스를 매매로 팔면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면 원래 이제 부동산인데 960에 8 의사로 그걸 거꾸로 써버린 거예요 690만원에 표시가 되어버렸어 그랬더니 을 입장에서는 오 값이 좋네 그래서 오케이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 690만원에 계약이 성립해 버린다 요게 이제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 의해서 지금 갑이 표시를 잘못했는데 그 자기 표시 잘못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맞지 그래서 690만원에 계약이 성립한다 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의자가 매도인 갑이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960만원인지 690만원인지는 요게 이제 평수가 많아지면 되게 중요해지죠 값이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나가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자면 그랬더니 우리 꼭 그 x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취소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알았어 내가 960 줄게 라고 동의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굳이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니에 동의를 했어 그러면 취소할 필요가 없다 취소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해준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960 주겠다는데 뭐하러 굳이 취소를 할까 이게 1,100으로 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1,100으로 그러면 취소하고 1,100이 팔고 싶지 그런데 그냥 960 주면 너 그냥 계약한 거로 돼 네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문제가 있다 동기의 착오는 뭐냐 하면 이거요 갑과 을이 엑스토디 매매 계약을 맺는데 요게 을이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또는 소 키우려고 돼지 키우려고 우사 돈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 뭐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구역이어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 키울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아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 샀죠 나 착각해서 착각하고 잘못 샀네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X가 10억에 매매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시세대로 산 거야 계약을 한 거야 근데 단지 을이 공장 지으려고 아니면 우사 돈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지을 수가 없으니까 착각해서 잘못 샀으니까 나 취소하겠다 라고 하면 갑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지 그러면 갑은 아마 니 사정이지 그건 당신 사정이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근데 바보죠 근데 이 말을 계약서에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에 착각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기는 계약서에 쓴 게 아니야 그래서 동기에 착각해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취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만약에 표시를 했어 그러면 을이 갑한테 말하고 산 거죠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라고 한다면 내용이 됐다고 봐주는 거예요 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어도 내용이 된 거야 이렇게 봐주는 거죠 물론 이제 나가서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겠네 그런데 합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합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표시만 했으면 돼 근데 합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합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안 썼어도 이 계약하는 중에 말이 오갔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다 한편 이게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대 제공이 됐대 그러면 취소해도 괜찮아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유발 제공이 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준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야 이 사람이 지금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야 여기 공장 하기 최적지야 주변에 물리창고도 많고 곧 여기 고속도로 뚫리는데 이쪽에 IC도 생긴대 막 그러니까 오 그래? 그래?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런 경우는 이게 상대방에 의해서 그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거나 제공이 된 거야 그랬을 때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동기의 불법 동기가 나쁜 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될 것인가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어 살인하려고 칼을 샀어 율락업을 하려고 집을 렌트했어 이런 게 동기가 나쁜 거죠 그냥 거기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집을 빌린 거 얼마에 빌려서 언제까지 뭐 이렇게 계약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이 돈을 몇 퍼센트 이자로 언제까지 빌린다 이게 계약 내용인 거잖아요 도박하려고 율락업을 하려고 뭐 살인하려고 하는 것들은 동기가 나쁜 거에요 동기의 문제에요 동기가 나쁜 거야 동기 나쁜 걸 따지면 어떻게 하냐고 상대방은 동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효야 그런데 그게 무효가 될 때가 있다 언제 그 동기를 표시했을 때 알려진 동기가 불법일 때 도박판에서 도박판에서 돈을 빌리면 이미 도박하려고 알려진 상태에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 표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표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 인데 어떤 게 중요한 걸까 와 관련해서 판단을 주관적 현저성 객관적 현저성을 따진다 주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짜리 거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원에 착오가 있었대 만원에 착오가 있을 때 그 표의자 입장에서는 진짜 쪼잔한 사람이에요 쪼잔한 사람이어서 아 만원 피같은 내 돈 만원 만원이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생각합니다 야 이건 중요해 나 취소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사람한테는 만원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야 이 사람아 이거 쪼잔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이 중요하지 않아 취소 못해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물론 또 2만원짜리 거래서 만원이 착오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적인 거라고 네 그리고 일반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더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야 채무자가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채무자가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내가 보증을 써도 괜찮죠 내가 보증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한번 써주면 나중에 또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뭔가 잘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보증을 썼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재산이 가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돼 있으면 그게 재산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야 나 착오로 잘못했으니까 계약 잘못했으니까 취소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압류가 무효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압류가 돼 있긴 하지만 그 가압류가 무효잖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핑계 끼면 잘 됐죠 나 그래도 취소할 거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런 사건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게 옛날에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있는데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히틀러 시대 때 근데 유대인 혐오주의가 있대요 그걸 이용한 거지 근데 유대인 싫어 그래서 나 유대인한테는 물건 안 팔아 포도주가 그렇게 했었대요 유대인한테는 안 팔 거야 근데 나 자기가 팔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나 취소야 그렇게 했대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때 당시 아직 히틀러 들어서기 전에 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야 근데 뭐 그게 뭐 어쩌라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너는 받을 거 받았잖아 뭐 싸게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취소 못해 이렇게 했었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료분의 착오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동연은 중요하대 기동연 기동연은 중요해 그런데 그 지시는 안 중요해 동현이는 김구라 아들 동현이 동동으로 읽지 말고 동 하나로 읽습니다 네 거기서 미음자 빼고 기동연 이걸 서명의 착오 그래서 서동연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서동연 기동연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는 안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고 가자면 김영나린의 착오는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요런 사건이에요 갑이 한마디로 김영나린은 이름 쓰고 도장 찍은 거예요 요즘은 서명으로 많이 대체돼서 서명을 한 거지 그런데 갑이 을한테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서 의리 신혼보증 서류 들고 갈 건데 그것 좀 사인 좀 해줘 라고 해서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 서면이었대 연대보증 서면 그런데 갑의 의사는 신혼보증이었는데 표시된 것은 연대보증이었던 거죠 모르고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마디로 의리 서면을 들고 갔죠 서면을 들고 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설명 듣고 나면 그 내용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쓴 거야 거기다가 이름만 썼다고 이런 것들은 이게 기명 날인의 차고가 된다 차고인데 중요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게 다른 사람 제3자의 속임수가 있었어 속임수 그러면 사기잖아요 그래서 갑이 사기로 취소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사기 취소는 못해 이렇게 했대 그런데 왜 사기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기 취소는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사기나 강박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봤더니 뭐요 아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사기 취소는 못해 이렇게 한 사건이다 제가 이게 아니 분명히 속임수가 있으면 사기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 취소가 안 된대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을 홍길동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홍길동 사건 홍길동이 아버지가 맞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이게 홍길동 사건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영란의 차고 서명의 차고 이건 표시상 차고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동일성의 차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에요 이게 가게 부동산에서 소개 받기를 받기를 이제 가게 자리가 여기 아주 목 좋은 코너 있대 그래서 계약을 한 거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 코너 돌아가가지고 맨날 그 임차인들 바뀌는 그런 자리 있대 네 이런 것은 중요한 거지 말이에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는 중요한 거야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목 좋은 곳에 있는 가게 자리하고 완전 코너 구석탱에 있는 가게하고 이 값이 달라 세가 다르다고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차고가 되고 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의 차고가 있는데 채무자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썼어 아니면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을 물상 보증인 호구 그랬죠 채무자가 아들인 경우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 그랬을 때 물상 보증인 호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채무자다 그래서 내가 저당권 설정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래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보증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증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진짜 굉장히 신뢰관계가 보증 안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일 때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래 그러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경계의 차고가 나와 있는데 현황의 차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토지 1389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600평 정도가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어 하천부지야 여름 되면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같으면 농사 지을 땅 크기가 어떤 땅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외지 사람이 소개받고 그냥 산 거야 겨울에 샀는데 그냥 멀쩡해요 근데 여름 되면 물의 장비인데 알고 봤더니 미치겠네 이런 경우에 중료물의 차고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라고 그 다음에 지적의 부족 시가에 관한 차고가 있는데 이 지적의 부족은 땅의 면적이 좀 부족한 거예요 땅의 지분이 좀 부족해 이런 사건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저 시골 산 오지에 있는 땅인데 한 평당 만 원하는 땅이에요 천 평을 산 거예요 천 평을 나중에 뭐 내가 자연인이 되려고 했나 아니면 뭔가 호재가 있겠지 해가지고 샀는데 도저히 나한테 쓸데가 없어 의미가 없어 값이 오를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떤 핑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사실 그 등기별을 봤더니 천 평 이렇게 나와있어서 샀는데 측량을 봤더니 세 평이 빠진대 세 평이 마이너스 세 평이야 잘 됐다 내가 착각하고 잘못 샀으니까 취소할래 근데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취소할 수 없어 중료 불의 차고 안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 다만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만약에 어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평당 가격을 쳐서 토지 매매를 했는데 그게 평수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돼서 담보 책임 문제로 가는 거죠 네 그 가구를 구별해야 된다 특히 그런 평당 가격을 쳐서 매매하는 것을 수량 지적 매매라고 한다 그때는 이제 평수가 부족하면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시가에 관한 착오가 있는데 시가에 관한 착오는 어 중료 불의 차고가 아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냥 어 야 진짜 딱 마음에 들어 시가도 딱 딱 내 마음에 드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 내가 2만원 더 줬어 봐보세요 내가 출근하면서 거기 가서 어 어 예를 들면 어 5만원에 산거에요 5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우리 회사 앞에서 봤더니 그걸 3만원에 팔고 있네 똑같은 물건인데 완전 속쓰리죠 그래서 야 나 착오를 잘못 샀으니까 취소할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된다 이 말인거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야 특히 시가는 이게 어 차고 아니야 차고치소 못해 그리고 사기치소 못해 뒤에 가시면 이제 사기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사기치소 못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인데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네 어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측에 알아보지 않은 경우 공장을 치료려고 하는 사람이 관할 관측에 가서 알아보기만 하면 구청 가서 알아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건데 안 알아봤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안 알아봐서 몰랐잖아요 이런건 중과실이 있다는 거죠 또 자기가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적장부 토지대장 임야도 등기부 이런걸 확인하지 않았어 그런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안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잘못 소개해서 매신이 매매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일으킨 경우 아까 그 목 좋은 곳에 가게가 있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고 소개한 것을 지금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걸 믿고 샀는데 야 근데 너 중대한 과실이 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말을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경우는 중과실이 없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어 그랬을 때는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알면서 이용 나오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중과니까 딱 읽지 말고요 알면서 이용했어 그러면 바로 취소할 수 있어 어떤 경우냐 하면 공장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막 덤비고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도 아 저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공장 지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파는 게 막 급해 아이 잘됐다 알면서 이용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팔아 치워버린 거죠 근데 아무리 급해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알면서 이용했으면 안 돼 알면서 이용했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의 효과가 나만 있는데 이 착오로 인한 이사피씨는 일단 계약이 요는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의리 소유자가 아니게 될 건데 의리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이 손의의 제3자가 되면 보호를 해주는 거죠 손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비통착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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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다 비통착사강이 이 상대적이죠 그래서 손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서 공부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근데 경과실인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헛수고를 하게 됐잖아요 헛수고를 하게 됐으니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불법행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경과실로 이 계약을 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를 법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제백구조와 다른 규정의 경합 여부가 나와 있는데 착오 또는 사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 바로 또 사기로 이어서 공부를 해 볼 것입니다만 우리 이제 기망행위가 있으면 표기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업실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 기망행위는 기망행위대로 사기는 사기대로 착오는 착오대로 취소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죠 착오는 착오대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는 사기대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까 그 홍길동 사건에서 홍길동 사건에서는 착오 취소만 되고 사기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기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에요 하자 있는 물건을 모르고 샀어 그러면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라고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르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착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건데 과거에 우리 학자들의 견해는 그냥 어 담보 책임만 묻고 착오 취소는 못한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뭔 소리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준 사건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판례가 나온 뒤로는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뭐냐 하면 해제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 버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버렸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 버렸어 그런데 착오 취소를 하면 또 한편 또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문제에요 그런데 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중도금을 날짜에 안 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 그중에 이행 지시가 돼요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채권자한테 계약해대권과 그 다음에 손해배상치원권이 생겨요 그런데 계약해대를 했어 그러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느냐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돼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착오취소를 해버리면 여기서 착오취소 그 사건을 이제 봐봤더니 매수인이 착오로 계약을 잘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싶대 이 말이에요 착오취소를 해버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버리면 이런 경우에 아예 채무가 안 생겼잖아요 채무가 안 생기니까 채무 불량도 없는 거지 그러면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익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다보면 또 이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 해제 후 착오취소 가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자 이 말이에요 해제 후 착오취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기강박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 242페이지 착오로 인한 이섭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 내용의 착오여야 돼 근데 내용의 착오 가지고는 취소를 못한다니까요 취소를 못하는데 그게 그게 표시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시되면 가능해 근데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표시가 안 됐어도 그 동기의 착오가 유발되거나 지공됐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네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네 틀린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유발 지공에 관한 문제요 유발 지공 봐보시면 여기서 유발됐을 때 그 다음에 지공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중요분해 착오와 관련해서 중요분해 착오는 이게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견적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야 주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안 되죠 충분하지 않아 그 다음에 법렬행의 중요분해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내심의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봐보세요 증명책임의 문제인데 착오를 위로 의사피를 취소하는 자 취소하는 자가 표의자가 되죠 표의자는 이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요게 우리 중요 부분에 착오다 이 말인 거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입증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에 보시면 그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분해 착오가 아니다 요 사례가 그건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사례에요 주채무사 소유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네 그러면 주채무사 신용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분해 착오에 대해서 취소할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결국은 가압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취소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디귿번부터는 기동연 중료에 그 지시는 안중료에 이 말인 거죠 보시면 기명날인의 차고 그 다음에 채무사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차고 나머지들 쭉 봅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 현황경계의 차고 그런데 지시는 안중료에 지시는 안중료에 이 말인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맞춰서 읽어보시면 돼요 기동연 지시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인데 그 중대한 과실과 관련한 것들 쭉 다 우리가 봤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옛날에는 그냥 중개업자 이랬었던 거예요 법정원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판리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잘못 소개해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 경우에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지 전문가 말을 믿었는데 그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되나 네 그 말인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죠 그것을 야 너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 해 라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랬는데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면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하는 게 아닌 거지 효력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알면서 이용했어 여기서 알고 이용했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 다음에 착오 효과에서 1번 보시고 진의 동의를 했어 알았어 내가 960 줄게 라고 했대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있다 그러면 틀렸다 착오 취소가 있다고 해서 이걸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배상해 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착오와 사기 이거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니까 어 사기 착오가 다 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착오와 하자 하자 담보 책임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했죠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네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인 거죠 없다 그러면 틀렸어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강박 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착오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많이 시어문들은 나오죠 사기강박은 좀 간단히 나와요 사기강박 잠깐 내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강박은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이 악 정말 죽여요 이 악말 진짜에요 진짜 어 어 금방 서서 달린다 일어나서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어 가짜 약들 많이 사십니다 근데 봐보세요 어 그런가봐 근데 50만원짜리 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50만원 주고 사야지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막 사기일치니까 어 어 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고 표시를 한 거야 의사와 피시가 일치하죠 강박 생각해 보자고 강박 너 안하면 죽어 그랬더니 안 죽으려면 뭐 이 계약해야 되겠네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한 거죠 의사와 피시가 일치해 다만 그 의사 형성 과정이 하자가 있는 거지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했어야 되는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하자 있게 하게 된 거예요 네 봐보시면 그래서 매도인과 매신이 엑스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봐보세요 의사와 피시가 일치하잖아요 다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통착과 구별이 되죠 비통착은 의사와 피시가 일치하지 않아 비통착은 그런데 사강은 의사와 피시는 일치해 다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인 거죠 사기 봐보시면 사기는 사기자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2단의 고의가 뭐냐면 사람을 기망 기망해서 속임수에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착각 착각 착오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걸 가지고 질러야 돼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기망행위를 위해서 먼저 착오하게 하려는 고의 그 다음에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사기는 고의로 치는 거지 과실로 사기 치는 건 없다 과실 사기는 없어 진짜 그게 어 좋은 약이다 좋은 약인 줄 알고 사서 어 어 이 도매업자가 사서 또 넘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 알았네 어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과실로 지금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라고 하지는 안다고 다른 책임지지만 과실은 사기는 그런 게 아니다 고의로 치는 거야 과실에 의한 사기는 없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망행위인데 우리 어떨 때는 사기는 보통 우리 적극적인 자귀 형태로 하는 거죠 야 이 약 좋아 아 이 약 진짜 좋아 여기 뭐 전철력 전철력 들어온데 막 이런 식으로 사기 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gtx가 지나간데 막 사기 치는 거죠 어 여기 여기 생긴데 막 사기 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작위한 기망행위인데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고지의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가를 묵비한 거 이런 건 사기가 안 돼 어 아까 그 그런 사건 봐보세요 자기는 지금 원래 그거 사려고 했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가게 주인은 다 알고 있어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똑같은 물건 3만 원을 파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걸 입 꼭 닫고 팔았대 그걸 사기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장난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사기가 아니지 그런 걸 알려주는 분은 없어 그런데 어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 쓰레기 매립적인 건설 예정인 어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 자기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 그러면 가만히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은 게 사기가 된다 하는 거죠 어 우리 분양자에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양자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하면서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하다 라고만 광고를 한 거예요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지 너무 조용해 밤에 뭐 무서워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사기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알려줬어야지 알려줬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 동네에 공동묘지 없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알려줬으면 을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봤겠죠 살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그 값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생각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알려준 것으로써 사기가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원래 형법상 나온 개념이다 애를 목 졸라 죽인 것도 아니고 때려 죽인 것도 아닌데 애기 엄마나 아빠가 애를 그냥 집에다 놔두고 집에 안 들어와 버리면 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이 된다고 애 엄마의 애 아빠는 애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 않음으로써 애를 죽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엄마 아빠는 살인자가 된 거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알려줬어야 돼 그런데 안 알려줬으면 이게 안 알려준 게 사기가 된다 지금 쾌적해요 라고만 광고를 했어요 여기에 뭐 쓰레기매립장 들어올 일 없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게 자기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쾌적한 것만 보고 들어갔죠 조금 있으니까 막 공사를 시작해 말도 안 되죠 알려줬어야 돼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 그러면 을은 사기로 인한 취소권 행사를 해서 내가 낸 분양대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 그것은 또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친 거니까 불법행위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게 불법행위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비상치원권이 생기는데 둘 다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생겨 그래서 이걸 경합한다라고 한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경합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취소하고 내가 낸 분양대금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 살되 공동묘지 옆이니까 한 2억은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2억에 손해비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김항행위의 위법성 위법성과 관련해서 이게 위법성 판단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가를 보장하면서 과당광고 수익보장광고 한 것은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가를 묵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기가 안 돼 약간의 과당광고 하는 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데 봐보세요 똑같은 말을 했어도 이게 노점에서 노점에서 야 이거 이태리 정품인데 내가 어떤 경로 들여와서 싸게 파는 거야 정품이 일리가 없지 그런 건 사기가 아니라고 야시장에서 그랬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전문점에서 아니면 백화점에서 그랬어 그러면 그런 건 사기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셀 이런 것들도 사기가 되죠 대형 백화점의 변칙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 가격표를 붙이고 70% 오프해서 30만 원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든다니까요 달려들어 근데 그 세일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30만 원을 팔고 있대 어 그러면 그럴 거였으면 내가 달려갈 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사기가 된다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그래요 야 그냥 30만 원짜리를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너한테 무슨 손해가 있어 근데 사기는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어쨌거나 뭐예요 네가 사기친 바람에 내가 쓸데없는 걸 샀네 내가 필요해서 살지라도 나중에 사지 지금 안 사죠 물건 사가지고 미리 재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기가 된다 손해 발생의 요건이 아니야 우리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지 되죠 손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경제적 불리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사기에서는 그런 걸 안 따진다 이 말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점에서와 노덤에서의 평가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나와 있는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래서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필실하게 됐을 때 이때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사기와 착오는 경합한다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강박까지 좀 보고 시기했습니다 강박 보시면 강박자에게도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돼 강박은 강한 압박이에요 강한 압박 너 안 하면 죽어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고발할 거야 여러분 고소당할 일을 했어도 고소한다 그러면 좀 겁나죠 겁나서 뭘 한 거야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어우 무섭네 걱정되네 그래서 하는 게 강박이라고 강한 압박 근데 그 사람도 고의가 있는데 어떤 고의냐 그러면 강박 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쫄게 하는 거죠 공포심 공포심을 갖게 하는 고의 그 다음에 공포심만 가진 부위에 의사필을 해야지 질러야지 제가 먼저 얘기했었죠 요즘은 거의 없는데 좀 옛날에 옛날에는 저 약간 변두리 동네 버스에 가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 지금 막 나왔는데 이거 좀 사주시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무서워 그래서 그때 나한테 쓸 데도 없는 껌을 천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겁나서 그리고 그 사람은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고 겁주는 것을 끝나면 아무 쓸데가 없죠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내놓는 게 의사필이지 사야지 이렇게 되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강박 행위가 나와 있는데 강박은 이게 기본적으로 취소권이 인정돼 취소권이 취소권이 인정되는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효가 돼 버릴 때가 있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어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겁을 줘 가지고 완전 사람이 그냥 아바타가 돼 버렸어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어 그러면 취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이 됐어 무효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박과 관련해서 여기서 좀 봐주시는데 강강세무비 있었죠 반사회 질생이가 아니야 반사회 질생이 아닌 것으로 강강세무비 있었다 강박 강제집행면탈 세금포탈 무허가 건물의 임대 비자금임치 이것들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비지니 표시 아니다 그랬었죠 비지니 표시가 아니야 우리 강사명 강박 사직서제출 명의대연은 비지니 표시가 아니야 그 비지니 표시에서 지니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강박을 당해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지니 표시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위법성 이게 강박이 위법성이 있느냐 사실 뭐 좀 겁줬다고 해서 그걸 다 위법하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 또 수단이 위법할 때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할 때 그때 위법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이따 우리 핵심정리 보시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강박행위로 인해서 공포심 공포심으로 인해서 의사필실하게 됐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자 효과 나와 있는데 여러분 피곤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필실 효과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을이 갑을 사기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해도 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기친 사람이 뭐 취소했다고 야 너 왜 취소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제3자 이 개념은 원래 그냥 당사자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요 갑과 을이 당사자에요 당사자 아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3자야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취소권 어떻게 인정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장난칠 수가 있어 봅니다 갑이을한테 이 10억에 팔았는데 지금 막 값이 올라서 15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5억이 됐어 너무 배가 아프네 그래서 A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나한테 사기쳤다 그래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받아서 A한테 좀 떼줘도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냐고 요렇게 장난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안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으니까 최소한 A가 갑을 사기쳤다는 걸 을이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러니까 상할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반대 상선무면 취소 못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어 상선무면 취소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중개사 피용자 여기서 특히 피용자가 제3자가 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피용자가 제3자다 중개사 잠깐 한번 봐볼까요 중개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을 사기쳐서 또는 강박을 해서 을하고 계약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기를 쳤대 누가 한 편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제3자의 한 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할 수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피용자 피용자가 누구냐면 의뢰 직원인 거예요 A가 의뢰 직원 A가 갑을 사기쳤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3자의 한 사기가 될 것이냐 근데 이제 피용자가 나오면 우리가 의뢰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의뢰 A한테 시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만약에 만약에 의뢰 A한테 시켜서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냥 A를 도구로 써서 의뢰 사기친 거지 제3자의 한 사기라고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피용자는 일단 사장님하고는 별개야 이런 얘기에요 제3자의 한 사기가 된다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니야 여기서 보자면 이런 거요 의뢰 A한테 대리권을 줘서 갑하고 계약을 하게 했는데 대리인이 갑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나중에 갑이 의뢰한테 취소를 하겠죠 취소를 했더니 오우 난 난 그런 거 몰랐어 내가 안 시켰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리인한테 뭔가 일을 시켜서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거만 받고 야 나 사기친 건 안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하기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할 수일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선무라도 취소할 수 있어 이 말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제110조와 다른 규정의 경합 여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그거죠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를 공동묘지 옆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 도저히 못살겠네 그러면 사기로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한 청구할 수 있어 또 한편 사기 치는 건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 두 개의 권리는 다 생긴다고 경합병존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하면 안 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이걸 둘 다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도저히 공동묘지 옆에는 못살겠어 머리 아파 죽겠네 그러면 취소하고 내 돈 돌려받으면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집 돌려주고 근데 어쨌거나 직장 관계상 그 동네에 살아야 돼 근데 도저히 지금 내가 낸 분양 대금은 안 맞아 마이너스 2억 2억은 빼야 되겠어 2억을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3자의 사기가 있었어 그랬을 때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꼭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고와 사기가 경합한다는 거 앞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이제 앞에서 이거 봐보세요 하자 있는 물건을 모르고 샀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차고 취소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자 있는 물건을 속임수로 팔았어 그러면 요거는 사기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담보 책임을 물어도 되고 사기 취소해도 되고 요즘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조금 문드러진 거 조금 썩은 거 이런 것들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번지르 한 거 위에 올려서 올려서 팔고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속임수지 사기지 사실 그랬을 때 담보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 내용을 책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기에서는 봐보면 요거요 어 사기 치는 사람은 기망으로 인해서 첫 번째 차고에 빠지게 하는 고위 차고에 빠져서 의사피시를 하게 하는 고위 이중의 고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2단의 고위 라고 합니다 근데 사기는 고위로 치는 거지 과실로 치는 건 없다고 과실로 사기 치는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 사기가 있을 때 차고가 되잖아요 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어 그런데 여기서 봐 보세요 사기 치수를 할 때 거기에 중료분의 차고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 중료분의 차고인지는 안 따지지 않는다 중료분의 차고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경제적 불이익이란 건 결국 손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꼭 손해가 전제된 개념이 아니다 차고 치수 하려면 그게 중료분의 차고가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사기 치수에서는 그걸 안 따진다 이 말인거지 그 다음에 시가 시가를 묵비하는 것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시가를 묵비하는 것도 사기가 아닌데 시가를 약간 뻥친 경우도 있어요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한 거 야 이거 지금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지금 7만 원이 파는 거야 다른 데는 봤더니 5만 원이 파는데 이렇게 뻥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시가는 사기 아니야 김학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지 그런데 공동묘지 사건 쓰레기 매립장 사건은 안 알려주고 있어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소 과장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기가 아니다 특히 상가 분양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 광고하는 거 이런 것은 사기가 아니다 월수 천만 원 그랬는데 대부분 월수 천만 원 커녕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죠 월세 못 내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것들을 사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변칙 세일 같은 건 사기가 되죠 변칙 세일은 사기가 된다 그 다음에 강박에서 강박은 취소하시는 건데 그게 무효가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을 때 그때는 무효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강박은 어 이게 해악의 고지에요 겁주는 거잖아요 겁준다는 게 우리가 언제 겁이 나나요 나한테 해악이 미칠까봐 해악의 고지를 조금 더 뭐 하면 해코지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코지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강박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어 강박을 유리해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게 위법한 거냐 이건데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일진한테 막 당하고 왔어 일진한테 막 당하고 왔다고 근데 그러면 그 집 부모도 빨리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움직이니까 아 그럼 네 애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 엄마가 그쪽 엄마 아빠가 와서 합의를 해줬대 그래서 치료비를 줬대 근데 그런 정도의 고소고발하겠단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야 그거 때문에 나 겁나서 사인한 거니까 요건 뭐 취소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고소고발이 위법성이 있어서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혀 딴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전혀 전혀 딴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따진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따지는데 수단의 상당성을 따지는데 그래서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었거나 수단의 상당성이 없을 때 위법하다 근데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거야 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할 때 상당성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 라고 했으면 위법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강박이 된다 안는다 부정되어 틀렸죠 네 요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로 가시는데 이게 많이 나온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할 수 일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피용자는 제3자인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야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 본인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용자 피용자는 그가 그 이사피에 관한 상대방이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에 있더라도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에 있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틀린 거죠 네 그래서 x다 피용자는 제3자가 맞아요 대리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3번 봐보시면 기망의 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이사피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상할 수일 때 취소할 수 있어 요거는 제3자가 했을 때만 그렇다고 그런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 상할 수 상할 수일 때나 상성무일 때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네 요 얘기들을 뭐 쭉 봤습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공동묘지가 있는 걸 알려주지 않고 했어 그러면 도저히 안되겠네 그래서 나 사기로 취소할 거야 그래서 사기 취소 해서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하거나 또 사기는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근데 이 두 개 다 생기는 거야 경합병존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 이걸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 제3자가 사기를 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1번 틀렸죠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네 그건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기와 담보책임의 관계에서 둘 다 된다 그랬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지나갑니다 의사피의 효력발생이 남아 있는데 이제 도달주의 원칙 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다시 어 새 든 사람이 임차인이 새가 계속 밀려요 그랬을 때 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죠 내보내는 것을 계약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치는 거야 해지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 1,2월 강의 들은 걸 전주로 하자면 차임이 2기 연체가 됐어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게 되죠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우리 또 외운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처리가 상처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근데 그게 언제 효력이 생길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은 어 내용들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죠 우편으로 보냈어 그랬을 때 그 집에 배달이 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값 그리고 이제 새 든 사람이 을 그거를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겠죠 이게 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배달이 돼 도달했죠 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한다 네 도달했다고 내용을 안건 아니죠 도달했다고 내용을 안건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그걸 읽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읽어서 아는 것을 요지라고 한다 지 자가 알지 자 요 자가 종료할 때 요 자 아는 걸 종료한 거지 아는 걸 마치는 게 요지 그 전 단계가 도달이다 그래서 이 도달은 요지 가능한 상태 이제 말을 바꾸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을 알았다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근데 그걸 을이 직접 받았을 때 당연히 도달한 거지만 가족이 받았어 이런 경우에도 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집 가족이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 직장으로 보냈는데 직장 동료가 대신 받았어 이런 경우에도 도달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배달하러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죠 그래서 열고 사인 받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열어죠 그것도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도달의 뜻 자체가 배달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이게 효력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항상 주장자가 증명을 한다고요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증명을 해야지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의사피시한 사람이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증명해야 돼 그런데 그 증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증명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데 발송하고 반송이 안 된 걸 전제로 발송했는데 반송이 안 됐어 그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해 줄 것이냐 인데 우리 보통 우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보통 우편은 세는 경우들도 있죠 분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달 추정이다 사실 대부분 배달이 되긴 했겠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서 싸인 받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송이 안 됐다는 것은 싸인 받고 전달해 줬겠지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 준다고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내용 증명이나 등기 지급은 도달 추정을 해 준다 그런데 보통 우편 통상 우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철회가 안 된다는 거요 봐보세요 이 도달의 효과 그랬는데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데 효력이 발생했다고 근데 효력 발생인데 력이 힘력자고요 그다음에 효가 미치료자예요 힘이 미치는 거야 그냥 속된 말로 힘이 미치니까 빼박이야 구속력이 생겨 봐보세요 약효할 때 효가 저 효자인데 약발이 닿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닿으니까 힘이 미치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구속된다고 빼박이야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도달 후에는 처리 못해 그런데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 도달 전 또는 동시에 처리하는 건 되겠죠 후에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발신 후에 사정 변경 발신했는데 발신하고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이에 제한능력자가 되어버렸어 의사피시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성년후견심판 한정후견심판이 있었어 그랬어도 효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발송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뒷처리는 시험에서 이게까지 나오진 않지만 좀 궁금하니까 알아두자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있잖아요 또 제한능력자가 되면 후견인이 있어요 후견인 후견인이 뒷처리를 하면 되죠 후견인이 법정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격모해서 그렇다 격모 네 일단 기억을 좀 해 두자구요 어 경매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야 돼 경매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자 경매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 어 우리 이제 너무 힘들죠 경매에 막 시달려 근데 그럴 때 책상 앞에 앉아봐야 어 잠만 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깔끔하게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깨끗한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정신 맑게 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게 가자 경매에 시달리면 발 씻고 자 요것만 봐주시면 된다 어 구체적으로 이제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이 그래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이 그렇다 청약은 도달주에요 승낙만 그래 격승발도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격지자 반대말은 대화자인데 대화자 격지자 구별은 어 이게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에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지라도 만약에 통화로 해요 전화로 해 그러면 대화자가 되죠 근데 같은 건물에 살아도 절대 말을 섞지 않고 우편으로 주고받아 그러면 격지자인 거지 간격이 있잖아 땅에 간격이 있어 격지자가 된다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다 시간적 개념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묵권대리 상대방이 치고 있는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다 유명한 것들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피시의 수령능력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지한능력자가 수령했을 때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네 법정대리인의 안후연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봐보세요 갑이 의사피시를 했어요 표의자 네 상대방 을이 상대방 을한테 도달했어 원래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을이 제한능력자인 거예요 미성한 네 이 제한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다룬다 이런 뜻이에요 수령 무능력자로 다루는데 제한능력자가 미성한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한이 미성년자가 편지를 받았어 그럼 미성년자는 그게 어떤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한테 배달이 됐을 때는 야 도달했어 라고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인거죠 대항을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됐나 근데 엄마 아빠가 이미 알았대 법정대리인 안후 법정대리인 안후에는 주장해도 되지 대항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간단히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피시 공시송달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주로 임대차 같은 경우들을 한번 상정해보면 봐보죠 임대인이 있고 임찬이 있는데 임찬이 청년인데 들어오고 나서 좀 새도 잘 내더니 갑자기 사라져서 안 나타나 새가 계속 밀려 그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애가 나타내지 보내지 의사피시를 하지 그랬을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의리인데 그 의리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봐보세요 만약에 그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청년이 죽어버렸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되니까 부모한테 해야 되겠죠 그 부모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러 그랬을 때 또는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걸 법원 게시장에다가 가서 법원에 가서 요거 좀 공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서를 보관해놓고 게시를 하게 되면 2주일 지난 뒤에 그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런게 공시송달 제도다 근데 이 3번하고 앞에서 공부한 수량 능력에 관한 문제는 간단히 좀 봐주시면 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 가기 전에 이 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도달과 관련해서 도달주의 원칙이 있는데 도달이란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수량 거절 이런 것들도 도달이 된다 이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하는 경우 이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이것들은 도달 추정이 되죠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 추정이 되지만 보통 우편은 안 된다 추정할 수 없다 인 것이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은 꼭 그래서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증명하기가 쉬워 내가 보냈는데 반송 안 됐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도달했다 라고 추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보통 우편도 사실 대부분 도달이 되겠죠 근데 그 집에서 가져간 증거만 있으면 이게 도달이 인정돼요 근데 이제 그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낸다 이 말인 거죠 봐보세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추정이 된다고 그래서 3번도 x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죠 네 도달 전이면 도달 전이면 처리가 가능하죠 동시에 도달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보다 더 빠른 우편으로 다시 야 그거 없어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 후회는 안 되는 거지 네 도달 됐어 그러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요지 안 따진다고 도달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4번은 참고로 좀 봐주시는데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연착 불착 연착되면 효력이 늦게 생기겠죠 불착되면 효력이 안 생기겠죠 근데 그건 표의자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표의자의 불역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한다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 그래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달신주의에 여기는 뭐 OX를 빼놨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지 격무 뒤에서부터 읽으면 경무가 된다 경매에 시달리면 발신고자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 이거 발신주의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치고된 본인의 확답 또 발신주의다 자 그 외에 수령능력 공리시동달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대리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편으로 들어가 볼텐데 어 대리편이 대리편이 의사표시편 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의사표시는 보통 두 문제 나오면 세 문제 나오는 건 좀 호가다 있구요 근데 이제 대리편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작게 나올 땐 두 문제 근데 이제 많이 나올 땐 네 문제가 나와버리죠 어 네 문제가 나오는 게 딱 그 주제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근데 아직 어 우리 이제 1, 2월 강의 들었던 분들을 전제로 생각하자면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 네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씩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되죠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대리와 관련해서 대리의 삼면관계가 있는데 대리의 삼면관계 요거는 본인 그리고 대리인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어 이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하는데 그걸 대리행위에서 한 거야 그러면 효과가 아 본인과 상대방 사이 생긴다 그래서 삼면관계가 된다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이렇게 삼면관계가 된다 대리는 항상 삼면관계를 전달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리에 임의대리법정대리가 있다 임의대리법정대리 뭐냐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임의로 대리권을 줘서 대리행위를 하게 한 거야 그게 임의대리죠 그 임의대리는 한마디로 숙권행위가 있는 거죠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숙권행위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인정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들한테는 친권자가 있죠 법률 규정으로 또 피성년후견인 피안전후견인한테는 후견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가 법정대리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 그럼 능동적으로 능동대리 또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 수동적으로 수동대리 이렇게 된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죠 능동대리는 입 말하는 거니까 수동대리는 귀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다 있는 거지 눈과 귀 달리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수동대리권도 같이 가진다 이렇게 된다 능동대리권과 수동대리권 같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통인 경우에 다 대리권이 있는 경우죠 그게 유권대리야 근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라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되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과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대리권의 발생 법정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는요 서로 일상가사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대 일상가사가 어떤 것들일까요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있는 가사인 거니까 일상가사는 예를 들면 의식주 이런 것들이죠 서로 대리권이 있어 이미 대리는 숙고행위에 의하는 것인데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메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제가 동처리 속에 넣어놨지 동처리가 상처에 쥐의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그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여기까지 메워줄 필요는 없다 근데 좀 봐주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있는데 사실 법정대리권은 여기서 문제될 게 없어요 이미 대리권이 문제가 될 건데 이미 대리권은 그 사람한테 어떤 대리권을 줬는지를 봐보면 안다는 거죠 해석이 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음 이런 걸 줬네 라고 하는 거죠 숙고행위 해석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매매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주면 이제 계약금을 받겠죠 나아가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있다는 거예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라고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어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뒤에서 한번 더 나올 건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착복하고 본인한테 안 준 거죠 횡령하고 안 줬어 그러면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한테 중도금 잔금을 준 걸까요 안 준 걸까요? 준 거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그 돈을 줬다는 건 결국 본인한테 준 거다 이런 뜻인 것이라고 그걸 횡령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적인 문제인 거지 그런 뜻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그 대리인이 취해서 처분하는 건 안 돼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 취소권 해제권 처분권은 없다라고 한다 이제 뒤에서 또 연결될 건데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 표준에서 판단하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착오로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취소권이 생기는데 그 취소권이 본인한테 생긴다 그래서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이 시켜야지 할 수 있어 별도 오더를 받아야 돼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고 취소하세요 그래 취소할 수 있지 그냥 취소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냥 취소하면 사장님이 네가 사장해라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어 안 돼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그 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회사 직원한테 대리권을 줘서 계약을 하게 했는데 어 착오로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죠 아이 좀 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아니냐고요 인사고가에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알리고 싶죠 근데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돼 그래서 숨기고 그냥 마음대로 취소해버리고 싶다니까 근데 마음대로 취소하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장님이 취소하세요 라고 시킬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냥 취소하면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된다 해제권 처분권도 마찬가지에요 지 마음대로 하면 되나 아 지금 파는 게 딱 좋겠대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오더 바꿔라고 별도 오더를 바꿔라고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그냥 하면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쭉 말씀드렸고 기억하실 때는 사실 부동산 처분하는 게 맨정신으로도 처분하기 힘들죠 근데 취해서 처분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취해서 처분할 수 없어 이렇게 해두자 자 그런데 이제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관리 처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돼요 관리 처분 관리 처분 근데 이제 그중에서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하는데 근데 이 관리 행위를 보이게 해야 돼 보이게 관리해야 된다 보이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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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처분 행위는 못해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보이게가 보존 행위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 이렇게 되는데 보존 행위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 본인에게 그냥 이익되니까 그래서 미등기부동산은 보존등기란 한다든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만약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이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단시키면 채권이 살아있게 되는 거지 채권을 보존하게 되는 거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계량은 좋은 건데 아무리 좋게 만들지라도 그게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성질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 그걸 사장님이 시켰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금에 관한 권한만 줬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뽑아서 주식 투자를 해버렸대 그러면 주식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한마디로 그냥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줬어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는 거 이자율 되게 높대 그런데 은행에 있는 건 돈 떼일 일은 없죠 근데 그거를 사채로 빌려주면 연락이 안 돼 바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 돼 또 물건의 임대 또 이자 없는 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이제 초분행위 집암자로 매각해버린다든지 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채무 면제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돈을 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가서 900만 원 받고 100만 원은 면제해주고 왔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장님이 천만 원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대 근데 다른 오도가 별도 오도가 없었는데 900만 원 받고 1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왔다니까요 그럼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사장이라 계속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메꿔 이렇게 할 거라고 마음대로 면제해주면 안 되죠 네가 메꿔 네 이게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문제가 있는데 대리권 제한은 이렇게 봐보자고요 대리권 제한이 이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대리권 제한은 이런 거예요 원래 대리권이 있는데 요만큼 제한이 돼서 결국 여기 포인트가 제한이잖아요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미반하고 그냥 행위를 했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했으니까 무권대리가 되어버리지 무효가 되는 거지 네 무권대리로서 무효인데 그걸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 수위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 첫 번째 얘기로써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대리인 을이 본인 갑하고 계약을 하면 대리인 을은 상대방 병한테 유리한 계약을 할까요? 본인 갑한테 유리한 계약을 할까요? 한마디로 충성을 대리인 을이 본인한테 할까요? 상대방한테 할까요? 본인한테 충성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가 사실 우리 대리권을 줘서 토트넘 구단하고 계약을 입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동협상도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밑에는 돈이 흐르고 있다고 손흥민 선수가 많이 받아야 자기한테도 이익 되잖아요 자기도 많이 커미션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충성을 다하지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자기랑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겠어요 본인을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이익이 침해돼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겨 그럴 땐 하면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안 된다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쌍방대리 갑과 병이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을이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해서 계약을 해 그러면 불만인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요 애를 대리해서 자기랑 계약하는 거 안 믿는다니까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안 믿어 봐보세요 또 큰애하고 작은애 막내가 있는데 둘이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엄마가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놨어 불만인 사람이 생겨 그래서 자기 계약하게 되면 봐보세요 상대방 을이 상대방 을인데 을이 또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자기한테 이익되게 하겠지 본인한테 이익되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쌍방 대리 쌍방 대리 쌍방 대리는 갑하고 병이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 을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갑이 불만이 생기든 병이 불만이 생기든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지마 이 말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겨서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본인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줬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채무이행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회사에서 인사팀장한테 사장님이 당신이 직원들 임금협상을 하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대리해서 직원들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거죠 인사고과 평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면 그게 본인한테 효과가 미친다고 그런데 자기 월급도 자기가 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한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지 몇억 써버리겠네 막 10억 써버려 그러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면 그때는 가능한 거지 또 한편 채무이행 채무이행 같은 경우 우리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격리팀장한테 격리부장한테 월급날 직원들 월급 이체할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날 이체를 해주죠 그런데 자기 월급도 이체하는 거요 그런 건 괜찮다고 월급 이체하는 건 이미 결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괜찮아 아 이런 거 된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법무사의 등기 신청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대리인 을이 법무사에요 법무사 을한테 등기 서류를 맡겨서 그냥 등기 신청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법무사한테 이를 맡겼을 때 이미 계약된 대로만 등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한평 더 갖고 가거나 덜 갖고 가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아 그런데 아무리 채무이행이 될지라도 대물변제나 경계 같은 것은 안 돼 대물변제 경계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대물변제 경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채무가 x에요 x가 천만원 채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만원 일천만원 채무야 그런데 x 대신에 y로 대신 변제하는 거 이게 대물변제죠 경계는 y로 바꿔주는 거야 경은 바꾸는 거 개는 고치는 거예요 우리 기록경신할 때 그 경자가 기록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개는 고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y가 꼭 천만원 짜리가 아니에요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천만원 짜리일지라도 나는 천만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천만원 상당히 다른 y로 물건을 준대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가 안 생길 때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읽는다 자기계약상방대리는 안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채무이행은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채무이행도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채무이행은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동대리 문제가 있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봐 보자고요 갑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a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잘 못 팔아 못 팔고 있어 그래서 b한테도 또 c한테도 줬어 그러면 셋 다 대리권이 있다고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요건 가정에서 설명 드려 볼게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오늘 계약했으면 bc한테 연락이 가겠지 그런데 동시에 abc가 다 계약을 맺어버릴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셋 다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다 유효라고 셋 다 유효다 다만 물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는 이행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한테는 이행을 못 해 주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제를 피하고자 야 같이 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원래 각자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데 같이 해야 되니까 요건 대리권 제한이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친권의 공동행사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리라고 해서 셋 다 같이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공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 있는데 대리권 남용은 좀 쉬었다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 지목부터 보자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거를 남용 남용 넘치게 쓴 거예요 넘치게 쓴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리권은 누굴 위해서 써야지 돼요 본인을 위해서 써야지 그거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썼대 이런 걸 대리권 남용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그 경우는 대표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대리랑 같아요 대리권이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돈이 필요하면 학교를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돈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집 애가 결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자기가 썼어 이런 게 대리권 남용이 된다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의리 갚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의리 못 갚거나 했을 때 학교 법인 값이 갚아야 될까 예 문제예요 갚아야 되겠어요 안 갚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거나 학교를 대표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갚는 게 맞지 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은행도 그런 이 사람이 지금 남용하고 있잖아요 남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무효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된다 네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대리권이 있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한 거야 그러면 유가 맞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어 이제 본인의 이익 측면에서만 보면 의사는 지니는 본인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니죠 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지니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이랬을 때 뉴효가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뉴효야 무권대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방 병이 만약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대리권 남용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이러면 안 되겠지 아니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돈 필요해서 자기 집 애 결혼하는데 돈 필요해서 그걸 학교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그럴 땐 빌려주면 안 되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게 맞아 상할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야지 맞겠는데 사실 이렇게 해라 라고 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비지니 표시하고 제일 구조가 유사해 그래서 비지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이렇게 풀어가더라 이 말인 거죠 비지니 표시는 봐보세요 지니 없이 표시가 있는데 그걸 알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말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뉴효야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무효로 처리하는 게 맞아 그걸 비지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응했다 이렇게 말한다 107조 이랑 단서를 유추 적응했다 이렇게 말한다 대리권 남용 앞에서 우리 공부한 대리권 제한하고는 구별해서 알아둔다고요 대리권 제한은 대리권이 원래 있지만 제한됐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건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 제한을 위반해서 뭔가 계약을 했어 그러면 무권대리라고요 무권대리야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어 그런데 그걸 남용한 거지 이 말인 거라고 남용했을 때는 일단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유효가 맞아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무효야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는데 법조문이 없어 그래서 비즈니평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이렇게 풀어가더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이 나와 있는데 대리권 소멸을 원인으로 보자면 법정 대리 임의대리의 공통한 소멸 원인이 있다 일단 외워두고 보자면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서 철원으로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사망하면 그 자식이 있을 건데 자식의 대리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본인이 사당님이라고 하면 그 사당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빠랑 뭔가 인연이 있어서 대리인이 됐지만 나하고는 저는 인연이 없잖아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 아저씨를 계속 써야 되는 게 아니지 대리권을 일단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분을 다시 대리인으로 쓰고 싶어 대리권 주면 돼요 문제가 없죠 또 한편 대리인 사망했어 대리인 사망했어 그 집에도 자식이 있겠죠 근데 그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할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앞에서 이제 갑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의라고 일을 쭉 오래 해왔어 근데 의리 능력도 있고 신뢰관계도 있어서 계속 썼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집 자식까지 계속 믿고 같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 자식 또 믿을만 해 지 아버지 부터 더 나아 그러면 대리권을 다시 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죠 일단 소멸한다 그 다음에 멀쩡하던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성년 후견이 개시됐어 그럼 지금 자기 악가림도 못하는데 남의 일을 어떻게 해 대리권 소멸하는 게 맞지 파산했어 지금 집이 망했다고요 자기 일도 못하죠 지금 남의 일은 어떻게 하냐고 소멸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미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으로써 철원이 있죠 철원 숙권 행위 처리에 원인 된 법률 관계 종료 이렇게 되는데 숙권 행위 처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줘서 대리 행위를 해봤는데 이번에 구매팀에 있다가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어 구매팀에 있을 때 구매 대리권을 준 거죠 근데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은 그 구매 대리권은 없앤 거지 철회에 이제 걷어들인 거지 이 말인 거죠 걷어들였어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원인된 법률 관계 고용계약이 있어서 회사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는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 대리권도 없어진다고 봐야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 뒤에 다시 대리권을 또 주면 상관없다고 필요하면 회사는 그만뒀어도 대리권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주면 된다고 네 이 말인 거죠 일단 소멸해 근데 이거 암기만 해주면 답이 금방 쉽게 나와요 우리 시민이 자주 나오는데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대사성이 파산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힘들지 그래서 철원에 가서 조금 쉰다고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이렇게 해두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로 가서 보겠습니다 대리 서명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리행위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리행위를 어떻게 해야지 대리가 되느냐 이 말인 거죠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을이 그냥 병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병은 을하고 계약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할 때 본인을 내 걸고 해야 된다고 본인의 이름을 내 걸고 해야 돼 현명주의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가 국내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류현진의 그 에이전트 보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라스는 보라스는 여러 선수를 관리해요 류현진도 관리하지만 뭐 이정우도 관리하고 여러 선수를 관리한다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그 소속으로 있어요 근데 그 구단 가서 계약할 때 이번에는 류현진 건으로 왔는데요 아니면 이정우 건으로 왔는데 누구 건으로 왔는데 얘기를 해야지 그게 누구랑 하는지 알 거 아니냐고요 그게 현명주의라고 현명은 현판에서 생각을 해보자 판을 내거는 게 현판이야 현명은 이름을 내거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게 현명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했어도 대리행위가 되잖아요 대리권이 있어 그러니까 유효가 맞지 대리권 남용이야 그런 게 그래도 대리행위는 된다 그런데 현명의 방식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갑에 대린 을 이런 식으로 많이 현명을 하는데 계약서에 쓸 때 갑, 을 이렇게만 썼어도 괜찮아 본인의 이름을 바로 썼어도 주의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 게 다 나타나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을이 자기 이름만 써요 그런데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해 그러면 위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구나 라는 걸 다 알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바로 다이렉트로 자 보세요 대리권을 가진 을이 병과 대리권을 가진 을이 병과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했어 효과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생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네 다이렉트로 그런데 이제 현명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병 입장에서는 그냥 을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한테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기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본다라고 간주를 해버렸어 간주했기 때문에 나 그때 현명하려고 했는데 깜빡이 있고 착오로 현명 못 했어 나 취소할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간주해버렸어 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런데 현명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고 상할 수가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 됐죠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해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의 하자 대리행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 하자가 뭐냐면 비통착사강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거나 이중베메에서 적극과담 또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경설 무경험 이런 게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그 대리행의 하자 판단의 표준은 대리인을 표준하는 게 맞아 이 말이에요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비통착사강 악이 또는 과실 적극과담 이런 걸 따진다고 어 그런데 예배적으로 본인을 표준할 때가 있다 그게 우리 지시궁박이죠 지시궁박 이제 요거요 물건 매매를 했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몰랐고 과실도 없었어 손이 무과실이야 그러면 이 물건 하자에 있는 거 책임지세요 라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걸 이제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하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 선이 무과실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대리인을 내보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었어야 된다고 네 요렇게 좀 이야기를 각색해서 보자면 우리 가사도미분이 계신데 그 가사도미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좀 그 시장 좀 봐주세요 라고 시켰어 근데 하자 있는 걸 사왔네 근데 그 담보 책임을 묻으려면 그 가사도미분이 대리인이잖아요 선이 무과실로 샀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 동네마다 이제 또 이런 집 이런 동네도 있어요 막포조 집이 있어 막포조 이런 집들은 약간 흠집 있는 걸 싸게 파는 집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시킨거죠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두 블럭 더 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가면 첫 가게 있는데 코너 돌아서 첫 가게 있는데 그 첫 가게 가서 어 뭐 천원어치 만원어치만 좀 사다주세요 아니면 뭐 5만원어치만 사다주세요 라고 시켰어 근데 자기는 그걸 흠집 있는 집 흠집 있는 어 물건을 좀 싸게 판다는 걸 다 알고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는 그 동네 물정을 잘 모르니까 선이 무과실로 사왔어 그래놓고 야 이딴 걸 팔았어? 이렇게 책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다 시시했잖아요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안 돼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궁박 궁박인데 우리가 이건 불공정한 범죄행에서 이미 공부했죠 어 불공정한 범죄행에서 이게 주관적으로 피해되게 궁박경설무경음 중 하나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경무대 그랬잖아 경무대 경설무경음은 대리인을 표준하는데 궁박만큼은 우리 판례가 본인을 표준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궁본경무대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이 말이죠 궁본경무대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더라도 효과는 모두 본인이 계속된다 예를 들면 차고 사기강박 차고 사기강박 차고 사기강박으로 기약을 맺었어 그러면 취소권이 생길 건데 그 취소권은 권인한테 생긴다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어 그래서 대리인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취소권이 일단 권인한테 생긴다고 취소하려면 사당님이 별도 오더를 내려줘야 돼 별도 오더를 바꿔야 돼 그 말인 거죠 별도 오더를 바꿔야 돼 만약에 그냥 취소하면 네가 사당해라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에서 사기강박과 관련해서 봐보자고요 대리인 을이 있는데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기강박이 있었어 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먼저 우리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는데 본인을 사기강박해서는 취소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은 대리인이 했잖아요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권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렇게 당했을 때 취소권이 생겨 다만 그 취소권이 본인한테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또 한편 이것도 공부했죠 대리인이 상대방은 이렇게 사기강박을 했어 그랬을 때 상대방 병한테 취소권이 생기겠죠 취소권이 생기는데 이때 이 취소권이 여기서 이제 상대방 병의 상대방은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는 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야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선의하기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번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강박했을 때 취소권이 생겨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강박했을 때 본인이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대리인이 거기서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별도 오더를 바꿔야 돼 그런 거 없이 취소하면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서는 취소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본인한테 사기를 쳐서는 취소권이 안 생겨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을 때 이때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하기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례 잘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 대리는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대리는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리인을 미성년자를 쓰건 말건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런 얘기인데 그 말이 미성년자를 쓰세요 이 말이 아니다 미성년자를 쓰는 건 니 맘인데 나중에 그걸 핑계로 대리행위 취소하는 건 안 돼 이걸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 조물을 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장난을 칠 거예요 어떤 장난이냐 봐보세요 긴가민가해 그 계약이 그 계약할지 말지 긴가민가해 그럴 때 갑이 자기 집에 우리 애가 을인데 을을 보내서 계약을 해요 미성년자인데 계약을 해 놓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냅두고 안 괜찮아 그러면 야 우리 애가 미성년자라서 이 계약은 취소야 그렇게 장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난 하지 말라고 그런 장난 치지 못하게 그냥 취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쓰라는 게 아니야 제한능력자 미성안도 상관없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다 다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또 미성년자를 예를 들었지만 피성년후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쓸 수 있을까 알아서 하라고 써도 된다고 근데 나중에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하는 건 안 돼 근데 최소한 뭐는 있어야 돼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원래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정신이기만 하면 장사의 신이야 그래서 그분을 대리인으로 썼대 이미 성년후견 심판 받아서 피성년후견인인데 썼대 안 말려 어 근데 나중에 계약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핑계로 피성년후견이니까 취소야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런데 한편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분이 완전히 어 그 계약할 때 아들, 딸도 구별 못하는 정도일 때 그러면 그분은 뭐야 의사능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의사능력자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효다 이렇게 된다고 그 얘기했더니 또 아니 아까 우리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니 이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다 멀쩡하던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을 대리인으로 쓰는 건 네 맘이라고 근데 나중에 그걸 핑계로 취소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말이다 의사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다 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가 말인데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이다 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기속돼 그래서 채무불향으로 인한 손해배상치원권 계약해대권 원상회복치원권 및 의무 이런 것들 본인에게 생긴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병인데 대리인 을한테 매도인이 대리인 을한테 중도금 잔금 줬어요 근데 본인 갑한테 전달을 안 하고 횡령을 해버렸네 그런 상태에서 안 주니까 병이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그 돈을 대리인한테 달라고 해야 될까 본인한테 달라고 해야 될까 이 문제에요 본인한테 달라고 해야 된다 왜 그 을한테 돈 준 게 이미 갑한테 준 거라고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는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다 나아가서 지속권 해제권 이런 것들도 다 본인에게 생긴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다 본인에게 생겨 요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다 본인에게 생긴다 됐죠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편에서 대리권의 범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처분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시에서 처분하는 거 안 돼 시에서 처분하는 거 안 된다니까 처분하는 거 안 돼 이것도 기피내 이왕 알 필요 없어요 해제자 들어가고 처분자 들어가면 안 돼 취소도 마찬가지에요 취소는 또 딴 데서 나올까요 알아두신다 여기서 1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는데 나가서 뭐도 있다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틀렸어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가진 자 시에서 처분할 수 없다니까요 시에서 처분할 수 없어 해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또 3번에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는 그 대여금 체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면제해주고 오면 야 니가 맺고 이렇게 할 거라니까 그래서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된다 4번도 봐보세요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지 시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 그 다음에 3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이 사람은 보이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게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 이걸 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관리행위를 할 수 있어 네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지 처분행위를 하지 못해 만 할 수 있잖아 보이게 관리 보이게 하는 게 관리행위야 근데 여기서 봐봐 1번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지 2개가 빠져 있잖아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는 것 이것은 보존행위가 되니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2개도 할 수 있죠 2개 2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한이 있다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은행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개인에게 사체를 빌려주는 건 성질이 변해버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다 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 갑의 주택을 순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보존행위가 되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성질이 변해버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두시고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서 대리권 제한은 일단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다 자기와 범위령이라는 것 자기계약 자기계약 안 된다 쌍방대리 안 돼 그런데 이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또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여기서 4번 봐 보시면 민법은 채무이행에 있어서는 쌍방대리를 허용함으로 맞아요 그러나 대물 변제나 경계도 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대물 변제나 경계는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라고 시켰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할 수 없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5번은 5번은 잠깐 한번 봐보시면 법정 대리인 증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해서 계약을 치기라는 것 이건 자기계약인데 자기계약이라도 이해 충돌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죠 오히려 자식한테 이익만 되고 있죠 그런 건 괜찮아 유의하다 이렇게 된다 거래를 하면 안 돼 거래를 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돼 그런데 증여하는 건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이 자기계약상방대리 금지가 있는데 그걸 위반을 했어 위반하면 대리권 없이 한 거라고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로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 2인 이상의 대리 된 경우 그러면 이미 한 사람은 틀러리잖아요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이제 무권대리인데 그게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냐 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로 바뀔 수 있죠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된다 정확하게는 소급해 수유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수인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그러나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 다른 증언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 공동 대리가 아니라고 공동 대리는 대리권 지한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다시 봅니다 대리권이 있는 거라고 대리권이 있는데 남용한 거라고요 넘치게 쓴 거야 대리권 범인에서 행위를 한 건 맞아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아니라 자기 돈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집에 돈이 필요해서 학교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그런데 나가서는 마치 본인이 아닌데 본인을 위한 본인을 위해서 한 것처럼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알고 했어 제일 비슷한 게 비즈니 표시라고 그런데 비즈니 표시는 원칙이 유효잖아요 그런데 상할 수 있는 비즈니 표시는 무효가 되는 거지 상할 수 있는 비즈니 표시는 무효 이렇게 된다 그런데 봐봐 보세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무권대리에 당한다 그럼 틀리지 무권대리가 아니라니까 대리권이 있어 유권대리야 무권대리가 아니야 유권대리기 때문에 유효인 거지 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리권 소멸 많이 나오는데 법정대리, 인미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이 있다 공통한 소멸원인 공통한 소멸원인으로써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가 나옵니다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초론으로 갔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년후경계시만 대리권 소멸사회이니까 한정후경계시는 아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초론으로 갔어 딱 그거 기억해두고 대입해보면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복잡하게 다 할 필요 없다 2번 가지고 많이 질문해요 대리권 소멸사회로는 대리인의 사망 사망 성년후경계시 파산과 고년의 사망 성년후경계시가 있다 그런데 봐보죠 대사성 파사는 맞죠 대사성 파사는 맞는데 본사만 있잖아요 본사 성년후경계시는 아닌 거지 다시 봅니다 여기서 본사 대사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년후경계시 파산이 본인에게는 없다고 됐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초론으로 갔어 이렇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닌 건 다 틀린다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이건 같은데 성년후경계시 파산이 본인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3번에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이미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철원으로 갔어가 되죠 철원으로 갔어 네 숙권행위철의 원인된 범들 관계의 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법정대리에서는 아니 공통된 소멸 원인이 아니라고 공통된 소멸 원인은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까지만이라고 됐죠 자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어 대사성이 그 조선시대 성균관에 어 높은 직위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사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몰라서 상관없고요 그냥 앉으면 대시성을 가진 사성이라고 외워도 되고 외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가 나와 있는데 대리행위 현명주의다 근데 현명주의가 이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런게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대리행위가 안되버리잖아요 대리권 남용이 있는 경우도 대리행위는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구별해서 봐주시고요 그런데 또 한편 이 대리행위를 할 때 꼭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갑 이것만 썼어도 본인의 성명만 기대했어도 주의사 등에 비추어 아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구나 다 나타나면 상관없어 또 어 자기 이름만 썼어 그런데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했어 그럼 현명이 충분히 된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4번 어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표시하지 않은 게 현명하지 않은 거죠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어 어 본다가 간주죠 본다가 간주야 간주 아주 간주해버려 간주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착오로 어 이 현명을 못했는데 취소할 거야 이런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현명을 안 했더라도 상할 수야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상대방이 그게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의사는 본인의 이익을 꾀하는 의사이다 본인의 이익을 꾀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민법은 현명 중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문면상 대리관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서면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 묵시적으로 된다니까 묵시적으로 되는데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다 나타나면 알지 오늘 유리연진권으로 왔어요 이미 그전에 다 말했어 상관없지 그 다음에 3번은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상할 수가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착오 주장 못해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리행의 하자 이 문제인데 이 대리행의 하자가 우리 116조 조문 그대로 나와 있죠 이거 잠깐 한번 봐보시면 의사 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통착을 말한다 비통착을 의사의 흠결 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왜 의사의 흠결이 되느냐 그러면 봐보세요 540만원짜리 가방을 실수로 동그라미나 빼서 54만원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의사 없이 표시가 된거죠 54만원으로 54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54만원으로 표시된게 효력이 생길까 말까 이걸 따지는 것이라고 근데 의사가 540이 있었지 54만원이 있었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흠결이 되는거에요 근데 그 의사의 흠결을 알고 한게 비즈니핏이죠 알고 짜고 한게 통정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차고 이렇게 된다 의사의 흠결이다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이다 근데 대리인의 하자로 인해 생기는 효과는 누구한테 생겨? 다 본인에게 생겨 네 이렇게 되죠 요거 한번 봐볼까요 대리인의 표시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차고를 이유로 의사피소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대리인이 대리인이 만약에 봐보세요 본인의 의사가 540인데 대리인의 표시가 54만원의 의사를 가지고 54로 표시를 했어 그러면 그러면 요건 의사과 피시가 일치하는 거라니까요 대리인의 표준으로 판단한다 말이 이런 뜻이라고 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특정한 법률행위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다 알고 시켰어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원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가게 가서 그것 좀 사다주세요 라고 시켰어 근데 원래 흠집 있는 거 싸게 파는 걸 다 알고 시켰다니까 근데 대리인이 모르고 사왔다고 해서 야 이딴 걸 다 팔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장 법률행위 경무대 궁본 이거는 우리가 외워두자면 궁본 경무대가 된다 궁본 경무대 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 문제까지 여기서 수업시간에 다 알려면 너무 좀 복잡하고 나중에 또 알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봅니다 보시는데 제가 이거를 책에도 특강 할 때 이 사례를 한꺼번에 쫙 설명해 드리고 사례까지 설명을 좀 해 드릴 생각이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 번 잡아 돌리면 돼요 여러 번 잡아 돌리면 된다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즉 그 말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써도 상관없어 근데 나중에 그거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면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건 주로 이미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미 대리인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3번을 좀 두고 바로 대리의 효과로 가시면 대리의 효과는 모두 누구한테? 모두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근데 이게 대리행위를 했을 때 다시 앞서서 봤는데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대리행위로써 하면 효과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생긴다고 일로 갔다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고 갔다가 오게 되면 그런 것을 간접 대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에요 직접 생기는 거야 간접 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데 그래서 손해배상 정권 해제권 원상백 정권 취소권 다 그래 여기서 봐 보세요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본인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았더라도 병의 대금 지급은 변대로 소멸한다 대리인한테 다 줬어 그러면 전달하지 않고 횡령을 했어 그래도 본인한테 준 거야 변제로 소멸하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 두시고 복대리는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대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리편에서 대리의 삼면 관계 봤는데 대리의 삼면 관계가 크게 꼭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도 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복대리는 이 복자를 잘 봐 보시면 이 복자가 다시 복자에요 다시 복자 예 다시 복자가 뭐냐면 아 저거 참 부활로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복대리 이렇게 읽는데 이런 거에요 우리 누군가 지금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좀 높은 직위에 있는 대리인이 있어 직원이면서 대리인인 거죠 근데 그 일이 너무 바빠 그래서 외부에서 또 전문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후배한테 일을 또 맡긴 거죠 그런 걸 복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대리인이 회사 일을 할 사람을 후배 중에서 골라서 쓴 거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그 사람이 그 선배 대리인이 아니고 회사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복대리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인 거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면 그건 대리행위가 될 건데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냥 복임행위야 복임행위는 숙권행위다 이런 개념이에요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선임한 근데 그 사람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대리인이야 본인의 이미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 돼요 왜냐면 대리인이 임의로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그 임의로 줬다는 얘기가 복임행위에요 복임행위는 숙권행위를 말한다 대리권을 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이미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본인 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 을이 있는데 대리인 을이 보통은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해요 그럼 이렇게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대리인 을이 또 대리인을 선임한 거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한다고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죠 후배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복임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면서 선임을 한 거예요 상대방 무화하고 대리행위를 하면 이 말이에요 대리행위를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상대방 병과 본인 사이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나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 무사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나 다 똑같다고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봐보면 어쨌거나 이 복대리는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대리의 선임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 어떤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어 밈이 있어 그러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해줘버리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해줘버려 그래서 결국 대리의 선임관계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본인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하고 똑같아 이 대리인하고 복대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 관계를 좀 봐 보자면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러니까 선임한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는 없어 같을 수는 있어도 이제 봐보세요 대리인이 그 회사의 중역이에요 중역이 내가 너무 바쁜데 게다가 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거를 후배 전문가한테 일을 맡긴다니까요 내가 할 일 중에 어떤 거를 맡겼잖아요 내 권한을 다 준 게 아니야 다 줘도 같이 없는 걸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더 클 수는 없어 대리권이 더 크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줄 때 본인이 팩스로 줬다고 보자고 A대리권 B대리권 C대리권 대리권을 세 개를 줬어 근데 이제 복대리인한테는 그걸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주는 거라고 복사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근데 이제 다 복사해주면 같겠죠 근데 그중에서 A대리권만 줬어 그러면 대리인은 A, B, C 세 개 대리권이 있지만 복대리인한테는 A대리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는 거지 게다가 어 이 복대리인은 후배인데 선배 대리인의 나이를 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가 그 다리에 없어 그러면 후배 다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 버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다 복사해서 준다 라고 했습니다 선배가 그 자리에 없으면 후배 자리도 없다니까요 선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대리인과 동일해 이 말은 뭐냐면 의리병하고 계약을 한 거나 정의무하고 계약을 하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래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대리인과 동일해 그래서 이 기초적 내부관계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해준다 이 말인 거죠 대리인과 동일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어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문제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봐 보자고요 저 의리 이미 대리인이에요 이미 대리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를 또 맡기는 것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복대리를 선임하는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돈 받는 게 의리 많이 받을까요 정의 많이 받을까요 선배가 많이 받을까요 후배가 많이 받을까요 선배가 많이 받지 후배가 많이 받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사람 돈 많이 줘서 썼는데 많이 주고 썼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일을 맡겨버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 후배를 쓰지 뭐하러 이 선배를 쓰겠냐고요 말도 안 되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썼으면 지가 일을 해야지 자신이 일을 해야지 맞지 안 돼 복인권 없어 그런데 승부를 낼 때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본인이 괜찮다고 하네 할 수 있는 거지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대 부득이한 사유는 어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 걸려서 일을 못해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 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갑자기 그분이 어 암 말기야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임할 수 있어야지 맞지 그런데 사람을 썼으면 책임이 있는 거죠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야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어 선임 잘 했어야지 선임 잘못했어 그럼 책임져야 돼 근데 선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도 잘해야지 감독 잘못했어 책임져야지 이 말인 것이라고 네 그런데 이 복대를 선임하는데 본인이 지명을 해줬대 그 사람 쓰세요 라고 지명을 해줬대 그러면 책임이 감경되는 게 맞지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적임 불성실일 때는 어 이 본인에게 통질하거나 어쨌거나 내가 선임했을 때 해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했을 때 태만이 했을 때만 책임지고 그 외에는 책임 안져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어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 네 법정대리인 같으면 이제 갑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이 그 집 애예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엄마 아빠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어 좀 전문적인 계약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 애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어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고 나랑 잘 아는 잘 아는 어 친구 내지는 후배한테 그 일을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맡길 수 있는 거지 애한테 승낙을 받거나 이럴 게 아니잖아요 애가 뭘 안다고 승낙을 해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 그냥 말은 해 주겠지 야 엄마 같으면 엄마 친구는 다 이모죠 그 이모 알지 너 그 이모한테 그 계약하라고 했어 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승낙 받는 건 아니지 그런데 권한이 크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도 커 모든 책임이다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거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다네 그러면 선임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 선임감독 책임을 져 이렇게 말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어 이제 우리 바보수 형 근데 승낙을 할 때 묵시적 승낙도 다 가능하죠 다 돼 다 돼 그런데 묵시적 승낙이 딱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왔어서 그런데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이것은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돼 어 분양 업무와 관련된 판례인데 분양과 관련해서는 분양을 잘하는 팀이 있고 못하는 팀이 있다니까요 근데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더 좋은 어 조건이 있는 어 그것이 일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자기가 간대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시적 승낙으로만 되지 묵시적 승낙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낙이 안 돼 네 이렇게 알아주신다 아까 책임감경과 관련해서 부적임 불성실일 때 복된이 그럴 때는 본인에게 통질하거나 해임을 해야 되는데 게을리 했을 때만 책임지고 그 외에는 책임 안죠 책임이 감경되죠 네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복대리권이 소멸 복대리권이 소멸나왔는데 이게 어 대리권 소멸 사유하고 똑같죠 그래서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까지 되죠 우리 복된이 이미 대리인이기 때문에 철원까지 나온다 그런데 한편 어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려 그러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된다 선배가 있어야 그 후배 자리도 있다고 선배가 없어졌어 그러면 후배 자리도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볼 건데 복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돼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된다 아 막 그걸 설명해가지고 이해하려면 너무 복잡해 근데 간단해 그냥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가 돼 안 돼 그러면 틀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봅니다 자 이제 협의회부과 대리 보기 전에 이걸 잠깐 한번 보고 하자고요 복대리편 256편이 보시는데 보겠습니다 어 복대리와 관련해서 여기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틀려 본인의 대리인인 건 맞아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면 틀리는 거지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대리는 어 본인의 대리인이지 본인의 대리인지 본인의 대리인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대리인 선임 어 복대리인 선임에도 대리권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선배 라인 타고 일하고 있다니까 대리권 소멸 그러면 틀린다고 대리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이게 복임행위라고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지라도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네 이렇게 되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법정대리인이다 틀렸다고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걸림무가 있다 이렇게 놨죠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어 이 말은 본인한테 본인한테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처럼 대리인과 대리인과 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 이 제3자는 지금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복대리인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똑같아 대리인과 동일 포인트가 이거다 그 다음에 복인권과 책임 이미 대리는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 복인권을 처음부터 인정해 줄 거면 아니 뭐하러 그 사람을 쓰냐고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왜 우리 이게 내 위밀 성격이 있어서 어 우리 가족 중에 무슨 암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주 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죠 그냥 우리 서울대병원에 김박사님 이렇게 해보자고요 서울대병원에 김박사님하고 예약을 했어 예약을 했는데 갔더니 오늘 학회 일이 있으니까 딴 데 가보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안 돼 근데 이제 권위 좋다고 승낙을 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승낙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이제 그분도 또 암에 걸렸대 뭐 할 수 없지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승낙 다 있는 거예요 묵시적 승낙 있으면 어 묵시적 승낙 다 된다 그런데 어 본인이 명시적인 금지를 했어 그러면 복대는 선임할 수 없는 거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 업무와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 업무는 이게 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분양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써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게 묵시적 승낙 가지고는 안 돼 이 말인 거죠 묵시적 승낙 가지고는 안 돼 할 수 없어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선임 감독 책임 그리고 본인의 지명에 의할 때는 책임의 감경이 인정되죠 이걸 책임의 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감경돼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복임권과 책임인데 법정 대리는 선임할 수 있어 근데 그 책임으로 그랬잖아요 그 책임이 제한이 없잖아요 무가질 책임이다 다만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어 선임 감독 책임만 지는 거지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권이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지 네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 성렬견 십발을 받으면 복대는 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 성렬견 십발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숙권행위 철회 네 이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와 표현대리나 말인데 이거는 나중에 알기로 하고 어쨌거나 복대리권 하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면 되죠 아니야 그러면 틀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묵권대리로 가겠습니다 대리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대리의 선명관계하고 협의의 묵권대리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하고 표현대리는 약간 랜덤으로 나와 랜덤으로 일단 협의의 묵권대리 봐 보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계약의 묵권대리인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봐 보겠습니다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권 없이 그러니까 묵권이죠 묵권 그리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하는 거야 묵권대리 이렇게 되죠 묵권대리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효과가 없는 게 맞지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대리권이 사실 특별 효력요건인 거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게 특별 효력요건이다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게 맞지 이 얘기에요 근데 본인 갑이 이때 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소급회수유가 되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한다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유동적 무효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계약이 묵권대리 행위가 있었어 계약을 맺었어 유동적 무효라고 그런데 나중엔 추인을 한 거죠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이후로 바뀌어 소급회에서 유효로 바뀐다 네 추인 거절해버려 그러면 무효로 확정돼버려 확정적 무효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무효를 봐보세요 이런 무효를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효가 유동적이네 근데 무효가 유효로 바뀔 때 이렇게 소급자를 넣는다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무효가 유동적인 거지 근데 추인 거절했을 때 이거는 그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소급효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효인 게 확정되는 거지 한마디로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기도 합니다 추인해서 소급회에서 유효가 됐는데 나중에 백해서 추인 거절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지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돼버렸어 다시 나중에 백해서 추인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항상 우리 뭔가 말해버리고 나면 빼박이라는 건 빼박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유동정부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할 수 있다 최고는 확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확답을 촉구해서 추인하실래요 거절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추인하겠다 그러면 유효가 되지 거절하겠다 그러면 확정정별로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달신을 안 해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다 물어봤는데 말이 없어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 네 이게 최고권에 관한 문제고요 그런데 철회할 수도 있어 철회는 철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로 확정돼버리는 거지 네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네 철회는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보자고요 추인을 해서 소급회 수유가 됐어 또는 추인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됐어 그러면 최고 할 필요가 없지 최고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건데 이미 추인하거나 거절해버렸어 뭘 물어봐 물어볼 게 없잖아요 또 추인해서 이유가 됐어 거절해서 무효로 확정됐어 처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것들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을 때까지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까지만 이런 뜻이다 뭐가 먼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고에 대해서는 어 최고를 했는데 추인을 하면 이 추인의 효과 거절하면 거절의 효과가 생길 건데 문제는 말을 안 해 대답을 확답을 하지 않아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최고의 성질과 관련해서 최고는 성질이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이렇게 말한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근데 이걸 잘 한번 봐 보세요 의사의 통지가 의사표시는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가 법률행위는 아니죠 요거 잠깐 한번 봐 보자고요 의사표시가 들어간 걸 법률행위다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청약과 승낙 같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계약으로써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요 말이에요 네 의사표시가 있는 게 법률행위다 근데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청약 승낙을 한번 생각해보면 X 10억에 살래? 팔래? 의사표시라잖아요 근데 최고는 추인하실래요? 거절하실래요? 물어보잖아요 말로 하는 점에서는 의사표시하고 비슷하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하나는 의사표시고 하나는 의사의 통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의사표시는 그게 그 사람들 의사표시 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의사표시 한 대로 그래서 봐보세요 Y가 아니고 Z가 아니고 X로 계약이 됐어 X로 계약이 된 이유가 뭐예요? X로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의사가 X니까 X로 계약이 된거지 Y도 아니고 Z도 아니고 또 10억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게 11억도 9억도 아니고 10억으로 됐어 그들의 의사가 10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사의 통지를 봐보세요 이 최고는 최고라는데 추인을 하면 추인의 효과가 생겨요 근데 거절하면 확정적 모유가 돼서 거절의 효과가 생긴다고 근데 최고의 효과는 뭐냐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법에다 써놨잖아요 근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규정이야 법률규정 법률규정에 법률규정에 이렇게 써놨다고 근데 이게 말하는 점에서 봐보면 의사표시하고 비슷하니까 의사표시처럼 처리해주라고 준법률행위라고 해준거지 됐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닌데 법률행위처럼 다뤄주라고 준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에요 우리 어 최고는 악의자가 할 수도 있어 최고는 악의자가 할 수도 있다 최악동그라미야 근데 철회는 악의자가 못해 최고는 봐보세요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약했을지라도 갑한테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답해달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철회는 만약에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한 사람한테까지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뭘 잘했다고 철회를 해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때까지 그런데 시험에서 이제 하다보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해두자고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어 최악동그라미 철회는 악의자는 못해 철학스 X다 최악동동그라미 최악동 철학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시험 문제로 여기 많이 나온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나와 있는데요 추인권자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을병 갑 갑 본인이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갖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사망했어 상속인도 갖죠 대리인도 할 수 있겠죠 이미 대리인 별도의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건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런데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느냐 인데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무상승에게 의리 무권대리인 그리고 병이 상대방 그리고 정이 승계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무상승에게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어 상대방한테 추인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묵권대리인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묵권대리인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방 병한테 알게 하라고 알게 하라고 알게 하라고 만약에 알게 알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상대방이 몰랐어 그런데 이제 철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은 철회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가 됐는데 철회해서 무효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인권 인정하면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철회를 했더니 나 이미 을한테 추인했는데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묵권대리인에게 묵권대리인에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상대방 병이 알게 하라 상대방 병이 알기 전까지는 추인했다고 말 못해 대항을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 물론 대항을 못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묵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주장을 못해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고 또 네가 추인했잖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추인의 방법과 관련해서 추인은 이게 하려면 전부 다 추인해야지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돼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봐보세요 추인을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전부 다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봐보세요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11억으로 바꿔서 추인할게 그게 유의가 돼 버리면 묵권대리 있으면 더 좋겠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일부만 추인하는데 말도 안 되지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고 묵시적 추인도 된다고 묵시적 추인도 되는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인정될만한 뭔가 행동이 있었어야 돼 사정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대금 수령을 했어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병이 갑한테 돈을 갖고 와요 돈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그걸 추인을 안 할 거면 돈을 받으면 안 되지 돈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추인 할 거니까 받았잖아요 추인을 전제로 받은 거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또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어 돈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돈 달라고 했더니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추인하는데 날짜는 좀 봐줘 이런 뜻이잖아요 날짜는 좀 봐줘 이런 뜻이라고 그런게 묵시적 추인이다 그런데 이제 이의제기를 안 했어 고소할 일이 있는데 고소를 안 했어 민사성을 하지 않았어 이런게 추인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추인은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좀 있잖아요 아이씨 받아버리고 싶어 그럴 때가 있지만 다 받아버려요? 그렇지 않죠 받아버렸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 아 부장님 받아버리고 싶어 근데 안 받고 참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건 추인이 아니야 그건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생이 많죠 고생이 많은데 어떨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받으면 더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꾹 참는다고 근데 꾹 참는 게 좋아서 꾹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인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추인 거절 추인 거절도 본인, 상속인이 할 수 있어 본인이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인이 추인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속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요건데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 대리권 없이예요 아버지 집을 팔아버렸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화병 나겠죠 화병 나서 돌아가셨어 그래야 상속이 된다고 이 사람을 왼수라고 부른다 왼수 아버지 죽인 왼수죠 아버지 화병 나서 돌아가시겠다니까 위험을 주장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 한마디로 추인 거절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돼 한입으로 두 말하는 거네 지갑 팔아놓고 나중에 못 팔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반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네가 한 말과 반대되는 말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 측이라고 부릅니다만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지갑 팔아놓고 못 팔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한입으로 두 말하는 거잖아요 한입으로 두 말하면 안 돼 주인 거절하는 거 안 된다 그 사람을 왼수라고 한다 제가 여기다가 색깔 넣어놓은 거 딱 보면 대리권 없이 상속한 후 또는 단독상속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주로 이제 그 판례에서 문제됐던 사건은 단독상속사건인데 단독상속사건에서 그런 거야 다른 만약에 상속이 있다 그러면 다른 상속에는 추인 거절하는 게 문제가 없어 할 수 있지 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추인 거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왼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최고권 철회권이라고 하는데 최고권 철회권은 이게 최고는 확답 촉구를 하는 거예요 철회는 없애는 거고 네 최고는 아기자라도 할 수 있다 아기자라도 최악동이다 그런데 어 치고할 때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본인에게 근데 이제 확답을 하면 확답을 한 대로 되겠죠 추인하면 수급해 주요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부여가 되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아 발이 발신주의죠 이게 격무 묵관대리 상대방이 최고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라고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되게 많이 나오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철회는 선이자만 할 수 있고 악이자는 못하는 거야 철학스 다시 합니다 철학은 어려워요 쉬워요 법학보다 더 어려운 게 철학이죠 아 철학 싫어 철학 X야 철학스 이렇게 알아두자고요 근데 이거는 묵관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 본인이나 묵관대리인에게 그렇게 하면 확정적 부여가 되는 거야 묵관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병이 을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갑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서에 막 사인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게 드러났어 굳이 본인한테 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 달라고 해서 찢어버리는 거 이게 철회죠 가능한 거지 근데 악의자는 못한다 묵관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철회를 했을 때의 문제예요 악의자는 철회를 못하잖아요 이걸 누가 주장할 것인가를 보면 되죠 주장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 본인에게 있어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 야 너 악이니까 철회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 또 한편 이 계약금을 받았어 그것을 부당이득반하는 누가 해야 될까 묵관대리인이 해야지 이게 본인이 부당이득반하는 물을 부담하는 게 아니지 지금 대리권이 없이 하는 거니까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묵관대리인이 지금 본인한테 돈을 줬겠냐고 돈을 줬으면 이미 추인이 되어버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묵관대리인이 받고 본인한테는 전달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묵관대리인이 부당이득반하는 물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묵관대리인 책임 문제가 있다 묵관대리인 책임은 뭐냐면 이게 본인이 추인해주면 본인이 추인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원래 원하던 대로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죠 근데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 또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을한테 너 일로 와봐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너 일로 와봐 책임져 라고 하게 될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추인 거절시 묵관대리인 책임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이 묵관대리인에게 너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해 묵관대리도 이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 라고 하는데 이걸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 병의 선택을 해서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면 틀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우리 어쨌거나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매맞는 거잖아요 매맞는 거 페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받는데 자기가 그 매를 고른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누가? 상대방의 선택에서 그런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묵관대리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게 맞아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책임을 물을 때는 묵관대리인 능력자에 대해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해 근데 제한 능력자는 계속 보호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묵관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야 그러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애들하고는 놀면 안 돼 이런 게 나타나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상할수면 책임을 묻지 못해 저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뭘 잘했다고 책임을 물어 다 알고서 했으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오늘 묵관대리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하여간 이대로 가면 절대 묻는다 재수 없다 이렇게 된다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민법이 모든 감옥 통틀에서 제일 어려워 이 논리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 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워 맞아요 근데 어려운데 그거를 법이 그렇다네 하고 받아들이면 쉬워져요 그리고 이게 딱 딱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재밌어 퍼즐 맞추기 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재밌다고요 게다가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암기법만 들어 놨잖아요 암기법으로 키보드 암기법으로 쫙 반복하시면 금방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 핵심 정리 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연습까지 하면 뭐 점수가 재수없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 나와 있는데 무권대리인 추인 추인 이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맞죠 통처리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자고 포기했어 그걸 안아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러나 지삼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지삼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추인을 한 때로부터 그러면 틀리지 그 다음에 권리자 갑이 무권리자 의뢰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에 대한 것을 본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그걸 권리자가 추인하면 이게 소급해 수유가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이거는 무권대리 추인과 같이 인정해준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건데 미리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을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인데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고 상대방 승계인 무권대리자에게 할 수 있다고 무상승에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무권대리자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알 때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이런 뜻이죠 상대방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자 2번에 봐보시면 무권대리자의 추인은 무권대리자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자에게는 할 수 없다 틀렸죠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니까 무권대리자의 상대방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번에 무권대리자의 추인에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 알았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네 그 다음에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갖고 왔는데 그걸 수령을 했어 추인이 되는 거지 변제를 독촉하자 지급의 유예를 요청했어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없다 그래서 틀린 거지 추인할 게 아니면 돈을 받았으면 안 되지 받는다는 건 추인하고 다만 날짜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이의제기할 일인데 안 했어 고소할 일인데 안 했어 그런 것은 추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을 하려면 그건 전부 다 해야지 일부 추인이나 견결간추인은 안 돼 무효야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일부 추인도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 여부가 관계없이 그 일부는 유하다 안 된다니까 일부 추인 안 돼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그 다음에 7번 대리 권한 없이 파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상속한 후 그러면 빨리 왼수 이렇게 푸시라고 왼수가 추인 거절을 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거 부당이 듣고 말하는 것은 안 돼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이라서 안 돼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한 뒤에 다시 추인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 빼박이라니까 추인한 뒤에 추인 거절도 안 돼 추인 거절한 뒤에 다시 추인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여간 한번 뱉어버리면 빼박이야 빼박 네 이렇게 알아두신다 그 다음에 상대방인 치고권 상대방인 치고는 이게 본인에게 하는데 최악동이다 최악동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이 최고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이다 이렇게 말했죠 의사피시가 아니야 법률행이 아니라고 의사피시가 돼야 법률행이 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확답을 하면 확답한 대로 될 건데 확답을 바라지 않아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까지 알아줘야죠 발신주의 그 다음에 상대방인 철회권 그 다음에 상대방인 철회권 철회는 선이 자만할 수 있죠 악이자는 못하죠 철학스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기까지 있기 전까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으면 이미 추인 또는 거절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악이자는 못한다 악이자는 못해 여기서 봐 보세요 철회를 안 경우에는 못한다고 철학스다 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이제 철회를 했어 그러면 무의로 확정이 되죠 무의로 확정된다 그 다음에 이걸 악이는 누가 증명해야 될까 야 너 악이니까 철회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되죠 본인이 너 악이니까 악이니까 철회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네 됐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책임이 나와 있는데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무과실 책임이다 네 상대방의 선택인 것이다 근데 이게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무권대리가 무권대리는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약이 된 경우 그랬지만 무과실 책임이니까 무권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할수면 안 되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상선무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물지 못한다고 능력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제한능력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사례도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여도 시간에 보시도록 하고요 표현대리가 되는데 이 표현대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시면 표현대리 그 다음에 또 무효취소 조건과 기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니까 네 20,000 가마 published 강력촌 아래